특히 집회를 나오시면 우라병, 화병 우라통이 터진다, 화병이 도진다 한이 맺힌다 그러는데 그래도 수만 명 지난주 토요일 날 연인원 3, 4만, 4, 5만 정도 모으셨잖아요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도 무대에 서서 윤석열 퇴진 외치시고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니까 정신도 유리하고 서울 도심을 한 번 빙 도니까 그렇게 돌면 만보가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돌기만 해도 많이 걸어서 또 살도 빠지고 만도 건강해서 좋고 집회가 굉장히 정신건강, 육체건강이 좋다 거기에다 돈까지 만보가 되면 돈까지 나온다 집회 나오면 돈 버는 거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육체건강, 정신건강, 돈까지 벌 수 있는 저희 보니까 김재호님이 소장님이 잘생기셨어요 무지개님이 자꾸 동원이 되시네요 안수장님 개똥철학님이 훨씬 미남 되셨습니다 그러셨고 안진구 사장님은 독립투사 갔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무지개님이 글을 남겼는데 그럼 저희가 독립투사 얘기 나왔으니까 이 발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 정진성 망언 이야기였잖아요 우리 오마이티비가 135만을 돌파해서 130만 130만을 돌파했잖아요 드디어 여러분 정말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래요 꼭 해주시고 지금 우리 안진구 티비에서도 오마이티비를 오마주에서 생중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오마이티비 안진구 티비에 계신 분들 오마이티비 구독하기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게 서울의 소리도 85만을 돌파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점점 모이고 있어요 점점 진보계 유튜브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도 보도 안 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 안 하니까 우리 오마이티비를 정점으로 해서 범진보계 유튜브 모두 지금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진구 티비도 곧 있으면 6만 명 돌파하고 양희삼 목사님은 양희삼티비도 6만을 돌파했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희망용신님께서 축하합니다 130만 140만 가자라고 오마이티비 응원을 해주시고 오마이티비는 일단 150만 반드시 같이 만들겠습니다 네 빨리 가야겠습니다 깍쟁이 걸림이 오마이티비 구독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있습니다 빨간 버튼 있으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빨간 버튼은 구독 안 하기잖아요 그걸 빨리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안 하신 분들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봤지만 독립투사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파장이 커질지 몰랐는데 시작은 이거였어요 한미일 안보협력 이른바에서 같이 한미일이 해상에서 레이건호 핵추짐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한미일 해상전력이 훈련했죠 그런데 동해 독도에서 15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훈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친일 국방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자위대가 이러다가 정말 군대가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그런 일까지 자위대가 정말로 우리 한반도까지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실에 그런 얘기도 했었으니까 유사시에 상륙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비판하니까 네 친일 국방 안 된다고 얘기했죠 안 하실 겁니까 그랬잖아요 심지어 오히려 심상정 후보가 비판했나요 그러니까 자위대가 유사시 상륙한다는 게 말이 많냐 그럼 안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를 얘기하면서 지적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우길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인공기 걸 거냐 이런 식으로 종북 프레임을 또 들고 나왔어요 누가 인공기를 걸고 지금 한반도에 왔습니까 동해상에 지금 인공기랑 우리가 훈련합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종북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분석을 해주시죠 이재명 대표의 비판은 굉장히 근거가 있습니다 당장 일면 국방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7, 8위의 경제대국의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몇 십분의 1도 국방비를 못 쓰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고 전력 돌식으로 우위했는데 그러면서 외세에 자꾸 존하는 것 자체가 일단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것이 압도적인 기세가 아니면 또는 실력이 아니면 길어지고 굉장히 참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까지는 사실 그것도 시민사회단체들이나 평화단체들은 반대합니다 한미동맹이 전쟁 동맹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만 키우고 남북 대화는 한반도 평화를 어렵게 한다 반대하지만 그래도 보통의 국민 정서상 한미동맹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북한이 계속 또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 누가 한미일 군사동맹, 한일동맹, 한미일 동맹을 승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조약도 되어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일본이 20세기 중반까지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짓밟고 어마어마한 학살과 전쟁 범죄를 저질렀고도 아직도 그걸 부인하고 그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과거사를 부정하면서 재침략의 의도를 보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재침략을 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평안법을 계약시켜서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일본이 원하는 거군요 그다음에 재침략을 하는데 재침략의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빌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유사시입니다 일본 놈들이, 일본 지역 지역이 지금도 일본 99 강경파를 맨날 하는 말들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그다음에 한반도에 유사시 되면 일본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참전해야 된다는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뜨리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유명한 프레임이죠 그걸 뻔히 아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함부로 끌어들이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미일 간에 동해안에서 무슨 긴급 구조 상황을 가정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옛날처럼 각자가 한국, 미국, 일본이 각자가 어떤 동부아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각자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공해상에서 어떤 협력 시스템을 점검한다든지 이런 형태까지는 우리 국민들도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았지만 100번에 하면 거기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그러나 독도 인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래서 해양관찰섬마저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몰아내라고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해양조사섬마저도 받아서라도 쫓아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범길단 우길길하게 해서도 안 되죠, 장악기는 전범기라고 해야죠, 장악편은 우길기라는 말은 태양이 떠오른다는 굉장히 좋은 뜻이잖아요 우길승천, 일본의 전범기를 숭화하는 듯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객관적 표현은 전범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뮤지션들이 전범기 이렇게 실수를 하면 사과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길승천기 문양을 쓰고 모르고 그냥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서 그냥 썼다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의 일본 제국제 상징이다 침략전쟁의 상징이라는 걸 알고 사과하기도 하고 철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범기를 들고 와서 아예 훈련해버린 거거든요 스스로 첫 번째는 남한하고 북한이 대화에서 긴장환화를 해야죠 그게 제일 원하는 거죠 한반도에서는 어떤 무력 충돌이나 긴장 고조나 전쟁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첫 번째 기조해야 됩니다 그건 옛날 기존에 보수 대통령들도 인정했던 내용이고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노태우가 남북 합의사하고 박정희하고 전두환이 대북 밀사를 보내고 다 그게 뭡니까? 박정희가 7.4 공동성리도 발표하고 다 어쨌든 전쟁은 안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이죠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하더라도 양쪽 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화하고 전쟁은 안 된다 사소한 충돌도 하지 말자 웬만하면 이렇게 간 거잖아요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자 그런데 그 기조가 지금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냥 입만 열면 미국의 핵을 빌어서라도 한반도에 사용할 수 있다든 등 전술액을 재배치해야 된다는 등 심지어 남한도에 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이 좁은 한반도에서 북한액과 남한액이 또는 미국의 전술액이 으르렁대면 한반도는 불안을 살 수가 없고 불안하죠 어느 외국인 투자자들도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마어마하게 발표합니다 결국에는 다시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제가 파괴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세계 경제위기 중에서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고 실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상당히 매우 심각 오늘 금리가 무려 0.5%나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자만 몇 십조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 어떻게 삽니까? 자, 월급을 안 하고 다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거기다 금리까지 올라오고 이자 인상 통보도 와요 심지어 만견장만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공요금도 급등해요 4월달 올렸어요 4월달 올렸어요 10월달 올렸어요 네 니들 죽어라 국민들 다 죽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한반도에 이 남북분단 리스크를 하도 주련하고 해서 전격적으로 예를 들면 밀사도 보낼 수 있는 거고 특사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물밑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각종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상황 악화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규모 한밀 군사훈련을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자제했던 일본까지 끌어들여요 북한이 그렇게 해도 예민하게 생각 싫어하는 미국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전범기까지 달고 왔어요 독도 인근에 자,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인정을 해버렸느냐 미국 공식 발표가 재팬 네이비 일본 군대라고 표현해버렸습니다 일본 해군 거의 이제 군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미국은 완전히 미일 동맹의 하이 파트너로 한국을 마치 식민이처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계속 그걸 강조하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거부했던 거죠 남북 문제는 대한민국을 주도적으로 풀어야 된다 미국이 좀 도와주고 중국도 도와주라 필요하면 일본하고 러시아까지 해서 육자회담을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주도권은 대한민국이 그리고 가급적이면 미중 한국적인 당사자였던 남북미중이 풀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비사일을 써도 조 바이든이 윤석열한테 전화를 안 하고 기시대한테 전화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고 그렇네요 그리고 한국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또는 상황이 악화된다든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국방을 하는 것을 훈련해야 될 상황에서 백벌 양경에서 한미 군사동맹이니까 그것까지는 좋다더라도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여서 전면밀란 그것도 독도 인근에 독도를 맨날 자기네 땅으로 우기는 자들을 그러니까 미국이 드디어 이제 일본 재팬 네이비 심지어 시오브 재팬 엄연히 분쟁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알면서 일본이라고 표현해버린 겁니다 한국은 완전히 미국 일본한테 예속이 되고 왕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떠한 외교적 실익도 없어요 국방의 실익도 없어요 얼마든지 한미동맹으로도 북한과 북한의 전쟁 억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일본의 궁극지휘와 일본의 전쟁 가능한 국가와 일본의 재침략화 재침략후도 이것만 전 세계에 지금 과실을 시켜줬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도와준 셈이 됐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외교 국방의 ABC나 다름없는 거죠 일본 없이도 얼마든지 대한민국 스스로 방어할 힘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전 과도적으로 보면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하고 협력하는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로도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주한미군이 있는데 뭐가 무섭다고 일본 군대를 끌으면 이것은 일본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는 이한용이랑 다름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조선이 힘이 없으니 조선이 망했으니 부패했으니 일본이 접수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러시아라든지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러시아한테 먹히느니 일본하고 해야 된다 이게 옛날 친일파의 논리였잖아요 지금 똑같이 윤석열의 논리가 나오고 그걸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인 친일국방이다 나라를 말아먹는 행위라 그러니까 정진석이가 여당의 대표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본생이 드러나버린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무슨 여기다 갑자기 친일국방이냐 언제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느냐 언제 일본이 조선하고 전쟁했느냐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심지어 침략한 것도 아니고 저기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다 그냥 조선이 썩어서 망한 거다 무능해서 망한 거다 전형적으로 제국주의 가해자들의 논리 아닙니까 그건 일본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논리에요 일본 제국자들이 조선이 망했고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에 묻힐까 봐 우리가 도와줬다 그래서 식민지로만 어쩌고 식민지였지만 우리가 근대화를 도와줬다 이게 이게 다石으로 기상캐스터 이케고 여러분 이렇게